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진지하게 종목 분석이나 주식하는 꿀팁 영상도 아닙니다. 정말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대략 반년 전쯤에 갤럭시 Z 폴드 3가 출시됐죠? 저도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자마자 지금까지 메인폰으로 쭉 잘 쓰고 있었는데요. 아, 좋아요. 폴드의 장점은 써본 사람만 압니다. 네이버 뉴스 같은 데서 욕하시는 분들은 직접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들 신포도 바라보는 여우 같은 느낌이던데 어쨌든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식 투자의 철칙이 강방천 선생님이나 피터린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실생활에서 내가 사용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의 기업을 투자하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빼낼 수 없는 MS 오피스나 윈도우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맥북을 정말 잘 쓰고 있으니까 애플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폴드 3를 구매하고서는 써보고 나니까 이거 폴더블 괜찮네.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폰이 차지할 파이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블 관련 종목들 UTG, 힌지 관련 종목들 전부 다 매수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략 반년이 지난 지금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 보시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어떤 거는 3%, 11% 플러스된 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게 한창 국장 안 좋았을 때는 올 블루 그냥 기본 마이너스 20%, 30%가 찍혔거든요. 아, 이거 컨텐츠로 한 주씩만 사놔서 다행이다. 인생 쿨베팅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림텍 차트 볼까? 네, 한 번 꼭지 찍었다가 지금 반토막이 나있고 파인텍 이것도 한 번 꼭지 찍었다가 지금 반토막 났다가 잠깐 한 20%, 30% 정도 회복을 한 모양이네요. 세경 하이테크 아, 이것도 한 번 찍었다가 쭉 내려온 모습이고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네요. 파인테크닉스 얘도 얘는 그냥 심박수 같아. 착착착착착착 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음,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네, 훌륭합니다. 장투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몰라요. 그냥 재미로 사본 거예요. 종목 공부 안 해보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KH 바텍 여기도 나오네. 폴더블즈 KH 바텍 이것도 한 번 쭉 꼭대기 찍었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BHC 아니, BHC가 아니구나. BH구나. BHC는 치킨이죠? 얘는 플러스 11%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질 쳐둘 바에는 그냥 BH의 인생 레버리지 풀매수를 때렸어야 되는 거야. 아, 되게 어지러운 주식이구나 이거. 이거 뭐니? 저 사실 국내 장은 잘 못하거든요. 아니, 국내 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는 주식을 잘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의 기업을 사서 그냥 내 인생이랑 같이 동반자로 사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이자 무기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런 폴더블 관련 기업들 플립4나 폴드4 좀 더 멀리 바라보면 갤럭시 플렉스 인앤아웃처럼 차세대 폴더블 폰들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죠? 아니, 모르겠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재미를 샀다가 돈만 날렸으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다음 뻘짓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씨나스였습니다.